자, 이제 패딩을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패딩을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우와 이쁘다 안녕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좀 큰 거 같아? 너무 멋있지? 아, 박석 선수 제 공을 받아줬던 요거는 약간 조폭 느낌이에요 그리고 둘씩 있는 상태에서 날꺼 붙으셔야지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이자 두상배우즈 팬 배우 진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일단 아마 이게 선수분들이 영화 촬영장에 와서 만약에 저희 촬영하는 걸 보면 아마 지금 저랑 똑같은 기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지? 어떤 낙하루를 뭐가 꽂혀있지? 뭐가 걸려있지? 뭐가 써있지? 뭐 이런 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그 설레임을 제 눈으로 감안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덩치가 진짜 산만하시구나 덩치가 내가 생각했던 덩치가 아닌가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어, 크다라고 느끼지만 그렇게 실감을 못하는데 옷을 입어보니까 진짜 확실히 엄청 크시더라고요 제가 아빠도 입은 것처럼 하하하하 제가 신고를 하고 딱 그 객석에 그 저장소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2루탄가 탁 들어오자마자 치시더라고요 정말 기상'd 여러분들 나도 네 너 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